캐나다에서 평생 동네 친구로 지내던 두 남성이 41년 전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두 남성이 1975년 같은 병원에서 사흘 간격으로 태어났는데 병원 측의 실수로 뒤바뀌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 5000명 규모의 원주민 마을에서 살고 있는 테이트 주니어와 리완 스완스는 평소에도 서로의 부모를 보면서 닮은 점이 유난히 많다고 느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자신들이 태어날 즈음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례가 확인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아냈는데 40년이 사라졌다, 심란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길러주신 부모도 부모라면서 이제 두 가족이 하나가 돼 살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병원에서 또 아기가 뒤바뀐 일이 없는지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